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효도 바위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유란한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거든요.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 내져었습니다.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수긍거렸습니다. 닭 쫓던 개의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글에 웃었습니다.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파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효자 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 그야 김선달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이 모양일세. 김선달님을 보면 말이야. 김선달의 집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훈의 집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훈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 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빛이 돌고 있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어머니. 제발 바훈 좀 내려놓으세요. 바훈 엄마가 아이를 얻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손자도 못 얻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얻어주다 다치기라도 하시면요. 바훈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바훈가 절구통만큼 무겁다.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얻어도 손자니까 얻어주는데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실까 봐 그러지요. 뭐? 내가 다치면 네 고생시킬까 봐 그러냐? 아니 바훈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훈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아낙네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효자 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지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아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다님 아니겠어? 글쎄 바훈 엄마도 만만치 않을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중곽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흠흠. 지금부터 올해의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 효자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의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비한 바위였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중곽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습니다. 흠흠.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중곽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박중곽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 더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내 효성이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머쓱해진 박중곽은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중곽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지요.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습니다. 쉿.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군.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오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바오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 못한 듯이 손을 댔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갑게 달아오른 바오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오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부류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오 엄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오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오를 얻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냈어?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습니다. 바오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거운 바오를 얻다가 혹시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얻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몸보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부료라면 부료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바오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오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나 보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 드디어 올해의 효자를 뽑기 위해 입을 열었지요.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바오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오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오 엄마의 생각을 높이사 최고의 효자로 바오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두 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두 명이나 나왔네 그려.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마을일세. 암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마을이지. 효도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Mohammed ho seven eight boom was were civil e 감사합니다.